코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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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왜 그래요? 괜찮니? 어? 무슨 일이야? 번개 치니까 좀 놀랬나 보다 얼른 물 줍다 와. 어. 괜찮냐, 아가? 내가 더 놀랬어. 물 좀 마셔. 뭘 감히야? 신혼부부 바위패 왜 서 있어? 아. 우리 시어머니 그런 싶은 아니야. 그리고 목욕용품이랑 화장품도 좀 그래. 배우자 바람핀 거 바뀐 비누 냄새랑 화장품으로 안 되잖아. 아침이랑 향이 좀 달라서. 핸드크림이 다 떨어져서 다른 직원 걸 좀 썼어요. 좀 전에 봤던 그 과장 말이니? 배우자 바람핀 거 바뀐 비누 냄새랑 화장품으로 안 되잖아. 엄마. 우리 시어머니 좀 이상하신 것 같아.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세상에 네 시어머니 같으신 분이 어디 있어.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버지 저만큼이라도 건강해지신 게 다 누구 덕분인데. 잘해. 아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. 그러다 또 달라요. 괜찮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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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가 많이 늦을 것 같아서요. 먼저 주무세요 어머니.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시켜? 아유 참. 끝날 때쯤 그이한테 전화할게요. 응. 그래. 수고해. 응. hè. 나 원내대 신ив, 네. 하아유. 그렇죠. 네.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어머. 어.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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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손. 있다 부avezavez Nada authent Sad. 아휴, 밤늦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야식 좀 싸왔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네 이야, 마침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잘됐네요 감사합니다 이야,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야, 시험이 완전 좋으신데 아휴, 몰라요 아휴, 그동안 4순위였어요 아휴, 왜그래 여기요 어휴, 자, 오늘 내 기분인데 내가 수연 씨 먹여줄게 오늘까지하고 고생 좀 해 아니, 괜찮아요, 괜찮아요, 드디어 가자 자, 자 아휴, 진짜 자 나 이제 끝나고 놀아줄게 아휴, 진짜 자, 자 너 주무세요 일요일이니까 오늘 밥은 제가 할게요 너 나랑 얘기 좀 해 네 네 감사합니다.